오늘 은혜 받고 성취질 하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하들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오늘 새벽에는 담대한 증인이란 제목으로 새벽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 위기, 갈등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올 때마다 어떻게 헤쳐나가고 또 어떤 기준으로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시대를 움직인 모든 중요한 인물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문제 또 갈등 위기로 그분들에게 귀한 언약을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현실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 기준으로 이 문제, 위기, 갈등을 해석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창세기 3장이라는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오냐 창세기 3장의 문제로 나의 문제와 갈등을 부분을 붙잡고 있다면요 참 신기하죠 문제와 위기, 갈등이 터지는데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율법이 있어요 문제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답을 찾고 언약을 붙잡아야 될 텐데 나도 모르게 내 각인됨, 율법이 나오고요 정제가 나오고 비판, 판단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이란 이 말씀을 들을 때요 결국에는 걱정으로 남고요 근심이 되고요 결국엔 그걸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요 상처로 남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의 물잼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걸 바라본다면요 손해를 보고 이익을 따지고 결국에는 공허함 밖에 남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의 기준으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본다면요 뭔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잘해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는 바벨탐이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무너질 수밖에 저주받은 인생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최고의 언약된 138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감각이 무뎌질 수가 있는데 정말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갈등,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요 138 언약 안에서 모든 걸 기준상껏 본다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문제를 하라고 하셨지?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슬퍼하고 고통수력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답은 벌써 주셨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다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 문제를 하라고 하셨지? 우리가 갈등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만 질문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내가 해야 될 갱신은 무엇인가? 이 질문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가 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을 준비하셨는가? 여러분들 올바른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올바른 답을 바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일평생 증인으로 쓸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셨구나 문제가 왔습니까? 갈등이 왔습니까? 위기가 왔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나뿐만 아니라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지금 우리에게 주셨구나 내가 복음을 놓치고 살았는데 다시 한 번 그리스도냐고 각인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나에게 주셨구나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요 감사가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그 문제와 낙신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요 정말로 담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린 문제 앞에서 속지 않고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 제목처럼 담대한 증인이 되려면요 정말로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은요 담대한의 근원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에게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다 그랬어요 사도행정 4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 담담의 뿌리가 어디 있었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게 뭐겠습니까? 올바른 그리스도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다는 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특별히 영적인 것을 믿지 않았고요 또 특별히 부활에 대한 내용을 절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니 싫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런 내용이었지만 또 더 깊은 영적인 내용이 뭐겠습니까?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언약 하나만 깨닫는 순간 그 영혼이 바뀌고요 그 언약 한 번만 제대로 깨닫으면 일평생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말 전도자가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못하게 하려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를 정확히 봐야 돼요 그 문제가요 사단은 우리가 슬퍼하는 데 초점을 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낙심하는 데 초점을 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초점을 뒀습니까?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은 데 초점을 둔 거예요 이거를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본다면요 문제가 다시 보이는 것입니다 그 문제 속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반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입니다 이거 하나 못하게 하려고 이거 하나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속이는 거죠 베드로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으니까 이 정말 올바른 그리스의 내용을 자기 것이 안 됐을 때는요 문제 앞에 어땠습니까? 도망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문제란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환경과 그 문제를 감당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여종 앞에서 막 대단한 권력자 앞에서 도망간 게 아니고요 큰 문제 앞에서 도망간 게 아니고 여종, 당신 제자 아닙니까? 하는 그 질문 하나에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올바른 내용을 정확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에 대한 이 언약을요 매일매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베드로와 그 언약을 놓친 베드로와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였습니다 작은 문제도 도망가고 낙심되고 옛 모습으로 돌아간 베드로였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는 오늘 이 죽음 앞에서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어들만한 다른 힘을 우리가 주신 적이 없다 죽을 수도 있는데 계산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작은 일에 벌벌벌 떨고 도망갔는데 지금은 담대하게 자기 것을 전하는 게 아니죠 올바른 그리스도 언약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그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쓰는 걸 잘 못해요 원래 이게 막 수줍고 제가 수줍음도 많고요 사람들 앞에서 뭐 이렇게 말하고 이런 거 정말 못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발표하면요 목소리가 막 떨려가지고 막 심장은 막 벌렁벌렁 거리고 못해요 근데 참 희한하죠 하나님 말씀 쓸 때는요 제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 거를 뭐 이렇게 드리려고 뭔가 잘해야지 하면 그런데 저는 확신하거든요 내가 이 현장에 서서 이 강단에서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만을 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전하는 시간인데 내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 것 붙잡고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붙잡고 있을 때는 두렵고 떨리지만요 확신한 그리스도 언약 앞에 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담대함 그리스도의 담대함의 근원이 뭐였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올바른 그리스도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내용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8전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노들에게 외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에 충만하여 더 이상 나의 배경과 내 능력과 나의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쓴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을 위에서 내려온 힘과 그 능력과 그 미션으로 꽉 차 있으니까요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한다고 해도 그 변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인간의 삶에는 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참 많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레슬링 선수였어요 레슬링 선수 레슬링 선수여가지고요 우리 엄청 연습하거든요 막 몸무게 빼가면서 땀을 흘리면서 그 몸무게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서 시합을 준비하고 준비하고 잘했습니다 제가 그 일리노의 주 대표팀까지 갔어요 제가 잘했어요 근데 시합할 때는요 심장이 얼마나 떨리든지 그거 딱 그 순간까지 막 그 선수와 맞짱 딱 얼굴을 보는 그 순간까지 심장이 막 벌렁벌렁벌렁 너무나 긴장해요 왜냐하면 내가 준비를 잘 했을까 내가 지는 거 아닐까 내가 이거 했다가 또 이거 아 지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시작하면 뭐 그런 생각 사라지고 이제 시합을 하는데 인간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걸 가지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더 이상 나란 기준이 없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렛에서 2장에서 나는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나를 사랑하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위에서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받은 사람이 성령의 역사는 그 인도를 따라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중요한 인물들 다 보면요 정말로 그 담대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담대했으면 골리엘 앞에서 상생활을 해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이분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내 능력과 실력으로 저 앞에 쓰는 것이 아니다 기름 부은 받은 하나님의 계획은 기름 부은 받은 나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를 보고 움직인 게 아니죠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서 이렇게 될까 계산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그 현장에서 성령 충만해서 당연히 해야 될 말을 행동을 언약대로 한 것입니다 이러니 성령 충만한 베드로 앞에 그 누구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어떤 그리스도를 정확히 깨달았습니까 담대한의 근원이 뭐였습니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예수는 너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베드로의 담대한의 근거는 뭐였냐면 여기서 나온 건축자들이란 말은요 그 사두개인들 바리세인들 이스라엘의 리더들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건축할 리더들이 가장 중요한 머리돌 대신 그리스도를 버렸다 당신들이 버렸는데 그 버린 사람이 누구냐 머리돌 대신 그리스도 여기서 그 머리돌이란 표현의 뜻은 뭐냐면요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둥을 무너뜨리면 건물이 무너지는 그런 기둥과 가장 중요한 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오직 예수 내용을 알았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오직 예수 그 내용을 지금 고백한 것입니다 머리돌 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버리니 네 인생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지금 강하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그리스도 없으면 바벨탕입니다 아무리 멋지게 지으려고 해도 그리스도 빠지면 바벨탑입니다 무너지는 인생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인생 아무 가치 없는 의미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빠졌다면 그리스도 위에서 지은 성전이 예원교회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위에서 하는 사업 그리스도 위에서 하는 공부 그리스도 위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 축복을 베드로가 담대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 되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담대함의 언약을 그리스도의 근원된 언약을 딱 깨닫고 나니까요 어떻습니까? 담대하게 변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문제와 사건 앞에서 무너서 옛날 모서 돌아가 있던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성령 충만하고 오직 예수 외치니까 담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것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능력이 안 돼요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그건 정부 어떤 기준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옛날 그 창세기 3장 기준으로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기준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더 이상 나를 바라보고 되고 안 되고 결정되는 게 아니고 환경 때문에 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계산 없이 하나님 앞에 원하는 그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담대함 담대함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근원을 여러분들이 딱 은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첫 번째로 그 담대한의 근원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어떤 일들이 옵니까? 담대함의 결과가 이제는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니 담대함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요 어떻습니까? 증거 있는 증인이 딱 되어보니까 비판할 말이 없어요 이 사두개인들 이 영적 리더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잡아 십자에 못 박은 사람들인데 이 베드로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지금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증거 증거 앞에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증거 앞에 모든 사단, 흑암 세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그 증거입니다 지금 안전벵이가 서 있습니다 그렇죠? 옆에 베드로 옆에 누가 서 있습니까? 그 안전벵이가 서 있는데 어떻게 서 있으니까? 부활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서 있다고 했거든요 서 있는 자체가 증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뭐하라고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게 우리 인생의 증거가 되면요 사단은요 비웃습니다 사단은 비웃습니다 그거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요 근데 나의 나댄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된다면은 사단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은 원양이 정말로 나는 연약하고 안 되는데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만 우리의 답이 된다면요 흑암 세력은 비로소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예배부 필리핀 분인데 팔 하나 없으셔가지고 지금 폐암 사기 판정을 받아가지고 벌써 3개월 전입니다 그게 3개월 전인데 여러분도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폐암 사기면요 3개월이에요 폐암 사기 그분이 제가 가서 병원에서 통역해 줄 때 의사가 그랬거든요 지금 그냥 가라고 필리핀으로 가서 가족들이랑 계시든가 여기 있으면 아무리 그거 한다고 해도 나중에 몸이 더 악화돼서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이거 두 가지 준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언약 붙잡고 자기는 할 거라고 3개월 지났는데 검사 받을 때마다 암덩어리가 작아지고 3개월 검사 받았는데 제일 성령 추만해요 제가 메시지 할 때 맨 저기 앉아가지고 눈 이래서 아멘 하면 이랬고 전에 한번 신방을 갔는데 저는 그냥 그 친구 신방을 간 건데 친구들 주변 친구들 다섯 명 데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친구들 자기가 불렀다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자기 얘기도 하고 지금 와서 말씀 들어야 된다 막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주변 친구들을 와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듣고 거기서 다 같이 영접하고 그래서 내가 늘 말하죠 당신은 그냥 여기 와가지고 아멘 하는 것 자체가 증거다 딴 거 할 거 없다 계속 행복하게 복음 누리고 믿음의 고백하고 24시하고 계속 아멘하고 증거 증인 있는 증인이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증거 있는 증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담대한 것입니다 지식적인 그리스도가 아닌 체험한 내가 붙잡고 나의 그리스도가 고백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담대한 증인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 담대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뭐냐 막을 수 없는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을 수 없는 우리는 잠깐 문제 오면은 막 흔들리잖아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지금 그런 생각 들 때 참 많죠 근데 복음 앞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면요 막을 수 없는 복음입니다 17절에 어떻게 보면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막 위협을 했어요 위협을 하고 18절에는 이제는 예수님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19절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니들 말을 들을까 하나님 말을 들을까 그러니 20절에 또 이렇게 보면 되죠 우린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이 사람들이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알던 베드로가 맞냐 할 정도로 완전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21절은 처할 방법을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위협하고 놓아줬다 그랬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할 말도 없고요 막을 수도 없고요 복음 하나님이 진행하는 그 복음 앞에서는요 모든 흑암새를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회복하는 새벽 예배가 되길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증거를 증인이 됐죠 막을 수 없는 복음을 보았죠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참된 복음의 원리스가 이제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4절에 이 모든 것을 겪은 이 하나님 백성들이 뭐랍니까 이제는 한마음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29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고백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수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힘든데 이거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아니라 더욱더 담대하게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담담의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은 담대한 증인에 대한 말씀 제목으로 나눴습니다 증인이 되시냐면요 될 수밖에 없는 그 근원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 주시면 됩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따르는 결과를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뭐겠습니까 우리의 것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heavenly power 그렇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heavenly talent 하나님이 주시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heavenly mission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면요 여러분들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언약 안에서 참된 담대한 언약 붙잡고 가는 모든 현장 살리는 참된 증인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